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? 얘가 언니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.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? 너 미친 거 아니야? 미안하단 말도 안 아니야?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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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 선생님이이 날까요? 제 삶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자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if you like my t-shirt 여러분에게는 한 번에 기쁜에 바다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